월세 전환 뉴스 권혜리 기자입니다. 현행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액수에 대한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. 전환되는 전세보증금의 10%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가운데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. 현재 기준금리로 따지면 전월세 전환율은 6%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. 하지만 지난 2분기 말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7.5%에 달했고 연립주택은 8%가 넘었습니다.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만 제시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월세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은 겁니다. 이렇다 보니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이 70만 원을 넘어서고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도 전체의 25%를 차지할 정도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임대료의 적정관리라는 것은 물가관리의 한 방법인데 반시장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. 일종의 물가연동형 혹은 적정임대료의 어떤 관리는 저는 주관적인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45.5%까지 늘어나고 월세값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금리에 비해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실효성 있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SBS 권혜리입니다.